사실 드실 필요 없는 것을 드셨거나 헛드신 거죠. 왜? 아무도 진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유산균을 먹을 때 유산균의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먹어야 하냐인데요. 저는 굳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먹어서 나쁘지는 않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죠. 사실 제가 굳이 먹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프락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이눌린 등등 이런 프리바이오틱스 단독 제품 혹은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가 합쳐진 제품을 먹어봐야 효과가 별로 없어서예요. 왜 효과가 별로냐면요. 일단 대다수 브랜드들이 제품을 잘못 만들고 있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게다가 소비자들한테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잘못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충격적인 진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 저는 프리바이오틱스 프락토올리고당으로 효과 봤는데요. 이런 분들 계시죠? 당연히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끝까지 시청하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요. 주로 홈쇼핑이나 건강 예능 프로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건강 정보들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바로 유산균을 먹을 때 유산균의 먹인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먹어야 유산균이 잘 증식해서 더 좋다. 이건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산균은요. 우리가 유산균의 먹이라고 알고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산균은 소장에서 서식한다고 했죠? 유산균은 산소가 있는 소장에서 서식이 가능하고 산소가 없는 대장에서는 서식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는 발효가 되어야 유산균들이 먹을 수가 있는데 유산균의 먹이라고 알려진 프리바이오틱스는 대장에서 균들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발효가 되지 소장에서는 발효가 안 돼요. 즉 소장에서 유산균들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물론 따지고 따지고 들어가면 소장의 끝부분인 회장에서는 프리바이오틱스들의 발효가 조금은 일어날 수 있고 그걸 유산균들이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프리바이오틱스들의 본격적인 발효는 대장에서 일어나고 유산균은 대장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으로 먹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소장에서 유산균의 먹이가 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좀 속았다는 기분 들지 않으세요? 유산균들의 먹이라고 해서 하도 광고를 해대니까. 내가 먹은 유산균들 좀 더 잘 사르라고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사 먹었는데 정작 내가 먹은 유산균들은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 아 말도 안 돼!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건기남 채널 구독자라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드셔야 해요. 어 알겠어. 프리바이오틱스는 소장에서는 유산균의 먹이가 못 돼. 그럼 대장에선 되는 거네? 대장 속 유익균들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대장 환경이 좋아지겠네? 그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생각하셨다면 박수! 맞아요. 프리바이오틱스는 대장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절반만 맞습니다. 이건 또 뭐냐? 저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들과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건강정보를 다루시는 분들이 이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잘못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 또 있어요. 바로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들만의 먹이가 아니라는 것. 즉 유해균들도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더 증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잖아요? 그게 소장은 그냥 통과하고 대장에서 균들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발효가 되는데 그런데 대장 안에는 유익균만 있나요? 유해균도 있겠죠? 유해균도 균입니다? 걔네들도 프리바이오틱스 만나면 야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먹어요. 그럼 평소 대장 환경이 좋지 않은 즉 대장 안에 유해균의 비율이 훨씬 높은 사람이 프락토올리고당과 같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장 안에 유익균과 유해균 비율이 비슷한 사람이 프리바이오틱스 프락토올리고당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익균과 유해균들이 프리바이오틱스를 골고루 나눠 먹겠죠? 쉽게 말해 똔또이 되겠죠? 이래서 프리바이오틱스만을 단독으로 섭취하거나 대장에서 살 수 없는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했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산균 없이 프리바이오틱스만 단독으로 먹었는데 너무 효과가 좋다. 그건요? 아 내가 대장 환경이 막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대장에서 발효되고 대장에서 유해균과 유해균들을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프락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치커리식이섬유, 이눌린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런 프리바이오틱스들 굳이 드실 필요 없지만 굳이 드신다면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로 비피더스균과 같이 드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산균은 소장에서 살고 비피더스균은 대장에서 산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이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비피더스균이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건기남은 어떤 프리바이오틱스를 얼마나 어떻게 먹는 것을 추천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프리바이오틱스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저는 프락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이눌린 이 정도 추천드리고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조합으로 하루 4g 정도는 드시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넉넉한 함량의 비피더스균과 같이 드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리바이오틱스는요. 굳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드실 필요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변비도 없고 장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비피더스 하루 드시고 그 다음날 프리바이오틱스, 그 다음날 다시 비피더스, 그 다음날 다시 프리바이오틱스 이렇게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드시는 것도 장 건강을 지키는 데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어떤 분들은 식이섬유도 좋다고 하는데 식이섬유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식이섬유 중에는 대장에서 발효가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차전자피, 그런 식이섬유들은 절대로 프리바이오틱스, 즉 균들의 먹이가 될 수 없다는 것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com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